안녕하십니까 보둥보둥입니다 오늘은 해피버스데이 권진환의 노래입니다 락캐머 시작하시죠 오늘 특별 게스트 우쿨렐레입니다 리차드 우쿨렐레의 좀비 쌍고 모델 이구요 오늘 노래는 해피버스데이 권진환의 노래입니다 어 모르는 코드는 거의 없으시구요 어 f-dimonish 둘하나 둘하나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에요 꼬박꼬박 계속 나오네요 안 나가고 있더니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-dimonish d f-dimonish e-7 a-7 중간에 b-7 나오고 f-m 나오고 그렇습니다 더 추가되는 코드들은 검색을 해보셔서 얼마든지 나오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법은 레게입니다 레게 공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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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스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죠 내려오는 길을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눈 속에는 은장의 한 송이 책한 건과 그대 위한 깊은 내 사랑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하나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 맘 알아준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곤준은의 해피 벌스데이였습니다 록앤럴 연습맞이 하세요 그럼 안녕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